Q. 남자 8강의 해석을 맡은 김태영, 김미나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저는 스코시를 시작한 지 3년이 조금 넘었고요. 김미나 씨는 어떤가요? 저는 스코시를 친 지 1년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랑 김미나 씨는 서로 연인 사이인데 오랫동안 1년 2개월 동안 같이 열심히 스코시를 쳐오면서 서로 기량도 많이 늘었고 오늘도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은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즐겁게 치고 해설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지금 경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전산상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걸 해결이 돼야지만 경기를 시작할 것 같은데 선수분들이 약간 불만을 표하고 있죠. 이영환 씨가 서브권을 가져가셨습니다. 화이팅! 날카로운 발리드롭이었습니다. 스포일대일 역시나 강석진 선수는 로브가 장점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공을 높이 띄워서 길이 조절해서 뒤로 보냈는데 렛을 선언하셨군요. 네. 아무래도 이용화 선수가 스트록을 원해서 잡은 것 같은데 정말 아쉽습니다. 오히려 강한 크로스를 쳤다면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항상 렛을 잡을 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용화 선수가 강한 크로스라든지 이제 보스트를 통해서 상대방이 오른쪽에 갇혀있기 때문에 왼쪽 앞으로 보냈다면 쉽게 득점했을 텐데 스트록을 잡으려다 보니까 오히려 렛을 잡혀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빨라요. 아주 낮고 강하게 키샷을 하셨죠. 맞아요. 전문 용어로 키샷. 확실히 드라이브가 높아요. 아, 실수했습니다. 무릎에 라켓이 걸린 것 같아요. 드라이브 길이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강석진 선수가 좀 더 현명하게 잘 빼는 것 같아요. 아, 다시 한번 날카로운 발리드롭. 포핸드 발리드롭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이 가운데에 몰리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선 갇힐 수 밖에 없었던 받았어요. 와, 빨라요. 정말 친하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친하신 것 같아요. 퍼포먼스도 하시고 두 분 신발이랑 신발이 똑같고 옷 색이 똑같은 것 같아요. 오, 정말요? 좋은 관찰력입니다. 몰렸어요. 빠져나왔고요. 아, 실수를 하고 마네요. 이제 스코어는 4대6으로 이용하 씨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굉장히 날카로운 트리클 보스트예요. 아, 알아두 받기 힘들 정도의 낮은 볼이었어요. 네, 스트록이 선언되었어요. 네, 빠져나오지 못했죠. 아, 길이 좋아요. 잘 됐어요. 아, 아쉽게도 팀 보드를 맞았네요. 팀 보드를 맞는 건 저희가 치지도 않는데도 저희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팀 보드 맞는 상황은 정말. 대회 때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아쉬운데요. 맞습니다. 네, 1세트는 강석진 선수가 9대5로 이기면서 세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왜 용암에서 길어. 진짜. 주의가. 중계 modelling. Inform. 누구. 누구. 너무. 아. 아. 공이 너무 짧아. 치우기도 짧아. 치우기도 짧아. 두 개 치는데. 형 원래 ASB에서 잘 안하잖아요. 아. 아 예전 배워서 쳐봤는데. 아, 아. 자, 다시 2세트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두 분 스타일을 보면 강석진 선수는 약간 개구장이 같은 느낌이고 이용화 씨는 좀 더 우직한 느낌이죠. 살렸어요. 날카로워. 벽에 잘 붙어서 상대를 어렵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찬스예요. 다시 한번.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네,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출발은 이용화 씨의 1점 리드. 아쉽게도 아슬아슬하다 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로브가 좋아요. 래쉬 선언됐어요. 아, 정말 포핸드 발리가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요. 타이밍을 좀 빨리 잡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상대가 당황할 것 같아요. 맞아요. 포핸드 크로스 발리니. 좋은 길이. 아, 여기서 에러가 나왔지. 정신이. 암기. 래쉬. 원하자. 래쉬. 도망쳐. 라이브의 파트. 스코어는 4대2로 이용하씨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맞아요. 굉장히 경기가 부드럽죠? 들어가지 않았고요. 받아 냈어요. 강석진 선수는 그저 툭툭 걷어내면서 받아주기만 했을 뿐인데 결국 이용하씨가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강석진 선수는 그저 툭툭 걷어내면서 받아주기만 했을 뿐인데 오늘 포핸드 발리드롭 세 번째 성공입니다. 포핸드 발리드롭을 시도했을 때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이용하 선수가 네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몸으로 왔기 때문에 스트록이 잡혔어요. 드라이브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용하씨는 지금 보니까 스타일이 드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앞볼 찬스가 왔을 때도 트리클보스트라던가 드롭이라던가 그런 기술보다는 본인의 강점인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자꾸만 상대방을 어렵게 만드는데 발리드 발리보스트 스코어 어느덧 6대6입니다. 좋아요. 다시 한 번 잡혔습니다. 렛이 선언됐고요. 네 렛이 선언됐습니다. 강서치 선수가 에러하는 모습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약간 지쳤나 봐요. 아 결국 에러를 하네요. 자 8대7 매치볼 서로에게 중요한 한 점입니다. 아 결국 실수하고 맙니다. 네 이렇게 강석진 선수가 세트 2대1 0으로 연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